왼쪽에 바로 왼쪽 텔레포트 하셔서 저기로 가시죠. 원체님도. 아 네네. 네. 일단 다들 오른쪽으로. 여러분 여기서 딜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서 딜 할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온 다음에. 왜 오른쪽으로 안 오시지? 레깅을 잘 흘려주셨나 보다. 네 한번 풀고 갈게요. 여러분들 피 없네요. 피 없네요. 풀고 갈게요. 오른쪽 킬러 텔레포트 할 거예요. 피하세요. 가운데 전복 조심. 데카 안 깔고 갈게요. 세 개. 직규님, 원체님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포션 빨면서 이동하겠습니다. 풀고 나서 스윔이요. 여러분들. 오른쪽 킬러.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세요. 걸겠습니다. 이제 그냥. 여기서 갈게요. 그렇습니다. 틀 하세요. 스프레이 좀. 네. 스프레이 켰습니다. 스프레이 켰습니다. disto는 스프레이 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딜할 때 실 맞지 말아주세요. 딜할 때 실 맞으면 다른 분들 피관리가 안 돼가지고. 필라 안 좋네요. 네. 피 되시고. 하나 더 맞으실게요. 이번에 이치를 다입니다. 풀고 나서 있다가 존버 탈 거예요. 빠르게 맞아도 돼요. 하나만 더 맞으면 됩니다. 3인분이 하나만 더 맞죠. 오른쪽 차단. 키바 걸어놨어. 존버 탈게요 이제. 존버 타세요. 네. 오케이. 필라 오른쪽 간 거 같아요 조심. 피관리 하시고. 다음 피턴 가지. 프레이 쿨이랑 극질 쿨 말씀해주세요. 코코불도. 프레이 1분 한 20초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형들 넣을게요. 천천히 맞으면서 일단 피관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힐러요. 세 개. 오케이. 힐러 왼쪽이요. 저기 한번. 네. 프레이 온대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오기 전이랑 올 때 말씀해주세요. 프레이 3조 3조요. 그거 놔요. 3,3 확인. 저 쉐도우레인 올 때 제가 극질 쿨 드릴게요. 일단 피관리 하면서 이번 턴에 천천히 맞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극질 넣을게요. 아크도 게이지 한번 맞게 해주세요. 힐러 오른쪽. 다음 패턴 24분 40초입니다. 힐러 오른쪽에 있어서 지금 아직 안 오네요. 틀 맞죠 이제? 맞죠? 네. 맞고 나서 극질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패턴. 가운데 오게끔 유도해주세요. 가운데에서 걸게요. 여기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신라 시야 안 보이게끔. 크레이 오네요. 걸게요. 그렇습니다. 크레이 서치고. 크레이 약간 오른쪽으로 와주실 건가요? 아 네. 프레이. 프레이 격토를 따라다니세요. 격토가 그냥 프레이 따라다니세요. 치균이 프레이한테 안 계세요. 지금. 프레이 보면서 활용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바로 맞으실게요. 2440입니다. 약간 빠르게 맞아주세요. 저 두 개. 힐러 오른쪽이요. 세 개. 풀. 맞고 나서 이제 곧. 풀겠습니다. 풀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힐러 텔레포트 한번 풀게요. 아. 풀어졌습니다. 한번. 나오면 바로 풀어야 돼요. 왼쪽. 군보 탈게요. 군보. 호시하면 계속 되세요. 오우 다행. 보라가씨 조심. 보라가씨 조심. 보라가씨. 바로 맞으실게요. 피가리 할게요. 힐러 가운데. 힐러 오른쪽이요. 확인. 빠르게 맞으실게요. 위에 떨어지는 거 조심. 안 맞으신 분들 맞아주세요. 먼치님 비숍님 맞으시면 됩니다. 네. 왼쪽. 왼쪽이요. 오. 갔다. 힐러 오른쪽으로 펜트했어요. 스피드세요. 여러분들 풀었어요. 네. 보라가씨 조심. 보라가씨. 무조키 있으세요. 이번 턴의 패턴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서. 기존 시간 22분 10초 그대로 따라갑니다. 피 한 번 더 받아서 피관이 좀 할게요 실 한 번 더 받아서 피관이 좀 할게요 네 가운데 재단이요 한 번 더 바로 맞으실게요 여러분들 넵 이거 모래치게 재단이 22분 1분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가지고 빨리 맞고 풀 수 있으면 풀어놓을게요 힐러 왼쪽이요 반대로 오세요 반대로 저 두 개 빠르게 맞으실게요 여러분들 초록하셔 초록초록 빠르게 맞으실게요 빠르게 맞으실게요 어 풀게요 이제 재단 사라졌어요 풀고 나서 존버입니다 왼쪽 재단 왼쪽 존버요 존버 힐 계속 드세요 정체 레이 온이고 지금 프레이 온이요 프레이 온 확인 피관이 잘되면 그대로 그대로 오른쪽 왔을 때 각질 넣을게요 네 다음부터 패턴 바뀝니다 다음 22분 아 20분 바로 가나요? 프레이 올 준비하고 뼘 걸었습니다 여기로 와서 딜하세요 이거 실 받지 마시고 오 아 저 프레이 장군 눌러 비족님 바인드 준비해주세요 바인드 제가 말하면 바인드 써주세요 지금 바인드 써주세요 네 바로 탔습니다 프레이는요? 아 프레이 장군 눌러서 빠졌어요 죄송해요 아 아 프레임을 꺼질 수 있구나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피 맞으실게요 여러분들 네 필라 오른쪽 탈고요 지금 보라가시 오지 마세요 보라가시에요 보라가시 네 좋은데 필라 계속 붙잡아줄게요 초록하시 오지 마세요 초록하시 저 세개 다음 이거 푼 다음에 한 번 더 푸실게요 여러분들 풀고 나서 한 번 더 풀게요 이거 20분에 패턴하여 계속 버텨주시고 남부님은 맨 마지막에 맞아주시고 지금 피계를 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맞으실게요 저 비숭님 지큐님 맞아주시고 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줌버 타는 식으로 갈게요 저 세대 오케이 풀고 나서 줌버요 이제 풀고 나서 스윙이 곧 오니까 스윙이 30분도 쓰시고 필라 왼쪽 초록하시 초록하시 조심 초록이여 나이스 나무님 맞으시면 안되는데 힐러 왼쪽이요 괜찮아요 자 좀 더 붙이세요 힐러 왼쪽 확인 어 나중에 모일때 도어 좀 부탁합니다 네 힐러 오른쪽으로 퇴근했대요 오케이 중앙에서 중앙에서 해도 한번 중앙에서 해도 한번 주실대요 피벌리 한번 할게요 일단 피벌리 한번 할게요 피벌리 한번 할게요 어이 나무님 일단 최대한 맞지 마세요 나무님 이제 두개 남은 순간부터 오케이 힐러 오른쪽이요 세대 빠르게 맞아주세요 다른 분들이 원체님 맞아주시고 측면님 맞아주세요 오케이 힐러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케이 왼쪽 오케이 피 가리하세요 이제 다 프레이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피는 프레이 12초요 프레이 12초 확인 어 피가 다 반투박이 됐네 왼쪽이요 힐러 힐러 왼쪽 지금 해굴 보내고 있어요 초록까지 주시고 빼세요 한 번 더 맞으실게요 여러분들 맞고 나서 한 번 더 빠르게 맞으실게요 지금 바로 맞으세요 오케이 네 피 가리 피 가리 나무님 맞지 마세요 나무님 맞지 마세요 나무님 맞지 마세요 저 쉘에 있으니까 위급하면은 그냥 한 번 끊는 용도로 사용해드릴게요 다시 나오면 말해주세요 저 세대 빠르게 맞으세요 여러분들 시간 얼마 없어요 저도 세대요 프레이 온이요 4-3 인분 맞으세요 4-3 수호사령이요 지금 대단 나왔는데 한 번 부서졌거든요 나오면은 바로 풀어주세요 지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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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고 체크 되시고 힐러 왼쪽이요 왼쪽 힐러 오케이 굿 안전하게 한 번 더 맞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한 번 맞고 나서 프레이 지금 보셨죠 네 프레이 온이예요 네 프레이랑 연속 바인드 준비됐습니다 제로 네 프레이랑 연속 바인드 준비됐습니다 제로 프레이랑 연속 바인드 준비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 딜러분들 그것도 준비해주시고 이제 왼쪽 제가 왼쪽이요 네 같이 풀어줬어요 오케이 풀고 걸게요 이제 걸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걸어줬어요 프레이 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사각지리에서 사용해주세요 지금 사각지리에서 사각지리에서 나이스 오 남부님 조심 남부님 조심 다른 분들 한 번 더 맞으시고 이번에 이제 모래신계 보면서 조절할게요 막 끝나서 아마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 편에 종부할거에요 보라가시 끊었어요 지금 네 저 풀 초록박지요 초록초록초록초록 앞으로 초록 앞으로 초록 앞으로 안 맞으신 분들 지금 빠르게 맞아주세요 아 같다 아 쓰읍 왼쪽 맞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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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방해진다 풀고리야 존버요 존버요 네 존버입니다 조금 길어요 흘러 세골이요 리얼링크 쓰시고 쓰시고 크바람은 끊었어 끊었어 맞았네 힐러 안보여요 왼쪽 힐러 왼쪽이요 저 괴롭혀요 조심하십쇼 힐러 가운데 힐러 밀격 들어요 오케이 피걸리 한번 다시 하실게요 네 피걸리하고 이번 턴에 그 드랍 물약 드실 분들을 먼저 드셔놓으시고 이번에 피걸리하고 지금 스위미 돌아오거든요 스위미 또 쓸 준비할게요 저 두대 풀 저 두대 풀 안맞으신 번 빠르게 한번 또 맞아주시고 세대 풀 지금 풀었습니다 네 크레이 몇 시간요? 크레이 40초요 오우 크레이 40초 확인 40초 뒤에 그 딜 한번 갈게요 이제 네 어 보라가씨 보라가씨 어 한번 피 여러분 빨리 할게요 피거리 한번 할게요 다시 빠르게 맞아주세요 어 이번에도 맞고 바로 한번 두고 좀 맞을게요 마라가씨 오케 네 맞으시고 존버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3인분 맞으세요 원체님 맞으세요 원체님 원체님 맞으세요 원체님 원체님 맞고 저도 하나 맞아둘게요 어 맞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산악치대 안에 올 준비 바로 극딜 한번 또 갈 준비 갈게요 이제 위에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바인드 넣겠습니다 바인드 넣었어요 네 이번에 비쇼님 바인드 있으세요 비쇼님 바인드라도 아무나 넣어주세요 바인드 지금 바로 넣을게요 제가 했습니다 네 바인드 이제 넣었고 크레이를 격소 분들에게 맞춰주세요 지금 네 네 이제 격패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한 번 더 풀고 나서 드랍으로 발꼭히고 이제 갈아넣을게요 나머님 지금 생존 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들 맞아주세요 지금 피갈리 한번 하고 이제 존버 타면서 저희 드랍템 먹을 거예요 나머님 조심 뭐 있나요 나머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조금만 더 까두고 조금만 더 까두고 직규님 맞아주세요 지금 직규님 맞아주시고 직규님 맞아주시고 멋진님 맞아주시고 직규님 무접기 있으면 최대치까지 맞아주세요 지금 아 제가 남부님 남부님 살려야돼 제가 어그로 끌게요 가운데 힐러 저 맞을게요 맞았어요 어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풀고 나서 존버요 여러분들 존버 존버 피 드세요 피 드세요 피 드세요 피 드시고 여기서 무작 이용해가지고 저희 일단 스위칭부터 할게요 다들 패초 패초 꺼주시고 존버 존버 잡지마요? 어 어 어 잠깐만 아이고 버티셔야 되는데 안 잡 안 잡으면 잡지 말라는 얘기죠 트랍템 트랍템 네 아 죄송해요 지금 이제 그냥 빨리 잡아버리는게 나을 듯한 네 이거 그냥 잡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나머님 살아야 나머님 살아야돼 나머님 살아봐요 아 씨 시발 아 쇼핑 까비까비 대첨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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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무적히 썼는데 날라가면서 빨간질 맞고 사라지던데요 아 아쉽습니다 너무 이거를 먹어도 되지요 오케이 네 일단 드시고 후에 큐품배 아 이거 살아남았는데 아 그냥 아 이거 개 아깝다 아하 아 조각 두개 나왔어 전원생존이 꿈이 아 죄송해요 와 이거 진짜 큰일났네 아 미안합니다 나머님 비전님 아 이런 대첨사가 일어나다니 마지막에 저거를 두 번을 거네 쉘에도 없는데 마지막에 왜 죽었지 일단 나가서 이거 붕 일단 스웨킹이라도 붕 교환으로 들을게요 사람으로